안녕하세요 캐나다 유학전문 TBC 유학원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9월 학기에 토론토로 입국하신 가족분들의 콘도 계약 후기입니다. 영상에 보이는 모든 가구가 전부 다 포함이기 때문에 끝까지 잘 시청해주세요. 이 집은 방 1개, 댄 1개, 거실 1개, 그리고 욕실 1개의 구조입니다. 건물 내에는 헬스장과 파티룸이 있고 세입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락커도 무료로 제공됩니다. 이 콘도에 포함된 유틸리티는 냉장고, 우븐, 식기세척기, 전자레인지, 세탁기, 건조기, 블라인드, 24시간 경비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공과금은 관리비, 주차비, 수도세, 그리고 가스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전기세만 납부해주시면 됩니다. 게다가 가장 좋은 건 영상 속에 보이는 모든 가구가 전부 다 포함입니다. 아무래도 입국하신 후 가구 구입이나 나중에 귀국하실 때 다시 되팔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번거롭다 보니 가구가 포함된 집이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. 이 집도 마찬가지로 주차는 지정주차여서 주차 스트레스는 전혀 없으실 거고요. 이 집의 장점이 보다시피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자녀가 다니게 될 학교와 이 콘도와의 거리가 1km라서 걸어서 등하교를 할 수 있습니다. 차량을 구입하실 수도 있지만 그 부분과는 별개로 통학은 무조건 도보로 가능한 거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좋은 점이 아닐까 합니다. 그리고 이 콘도와 지하철역까지는 400m로 지하철역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. 차량 없이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현지 생활비도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들지 않을까 합니다.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 시대에 이런 셋업은 알뜰한 유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저희는 또 다른 좋은 영상을 갖고 찾아오겠습니다. 캐나다 조기 유학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. 감사합니다.